자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 왓으로 바꿔 줘야 되구요 만약에 위치가 들어가면 어부 위치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어 그러면 뒤가 완전 해야 되는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벌써부터 주어가 없습니다 불완전할 때는 언제나 왓이 들어가 있죠 자 you do expect the better breaks to make for safer driving 자 그래서 너는 아마도 expect가 5형식 동사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리라 예상하다 자 이거구요 그 다음 make for 하면은 뭐뭐에 도움이 되다라는 수거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그 더 나은 브레이크가 더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that is exactly the opposite of what happened 그것은 정확하게 반대 이었다 반대이다 일어났던 것에